안녕하세요. 한국 와서 많이많이 행복해요. 한국 진짜 예뻐요. 한국협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야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oll Like to speak to u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ga는 是ison이에요. 오늘은 바람을 더erte 지적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무순입니다 사와디카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이스의 소개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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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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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다른 가수들과 함께 한 무대에 서게 된 것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정말로 오늘 공연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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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경에서 왔고요 미륜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미륜이가 수뇌 콘서트를 연 것으로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고 홍폼과 북경에서도 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동 정치로가 발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니 답변을 하시기를 많이 나아졌고 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식을 계속 취하면 더 금방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기를 그런 콘서트 때 특별히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은 없었는지 그런 것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콘서트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해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주원의 생일이라고 들어서 케이크를 준비했는데요 이따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They Were Toa에이의 역할을 Pentthing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헝항항항에 공회가 여행과 공연이 이따가가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이 공연이 그리고, 오화트에서 인간에 우리의 모든 시대가 올해의 역할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루에이의 역할을 한 번을 하기 위해 콘서트에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그리고 앞으로도 바라멘게 할 수 있다면 바라멘게 할 수 있다면 모든 이스라엘이 싱가포르, 타이틀, 그리고 한국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 알 수 있다면 바라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반갑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노래의 대상자들 인쇼 패러나이트가 그때 공연을 했을 때 저희 주제는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홍콩 꿈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팬들이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셨고 저희는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패러나이트는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 좀 더 활발하게 진출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한국에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대는 처음 바나나, 낯벌이 그여풋, 분홍 립스틱 난리던 밤까지 사랑스러워 두비가 이 노래는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표정, 분홍 립스틱. 페스티벌이 전 아시아의 축제인 만큼 저의 음악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소개를 하고 더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은 많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좀 생략하고 이 정도는 좀 마무리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